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노조가 툭하면 파업하는 투쟁적인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지만 파업이나 소송 중심의 극단적인 분쟁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전 조정이나 화해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산업 평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들, 노동자들이나 회사 측에서는 잘 아는데 시청자들이 조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노동청은 잘 알 텐데요. 노동청, 그렇죠. 노동청은 이제 노동법 위반하면 사업주 가서 책임을 묻는 이런 데고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저희가 권리구제를 해 줍니다. 권리구제.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데군요.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용한 해결사다. 이런 별명이 붙었다는데 조용한 해결사라는 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죠? 이게 참 과분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스나 병원이나 철도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노사관계가 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이 묶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금년도는 그 사업장들이 정말 조용히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저를 조용한 해결사라 그런 거죠. 그거를 해결했다. 파업을 예고했는데 실제 파업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해결했다고 해서 그런 닉네임이 있었군요. 보통 해마다 보게 되면 파업 직전까지 가서 간신히 타결되다 보니까 신문마다 일면 탑이고 방송마다 나오잖아요. 내일 새벽에 버스가 서나 지하철이 서나 걱정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짝 없어지니까 언론에서 저를 조용한 해결사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준 겁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다 마감이 되는데 중앙노동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이 조금 가장 큰 성과라고 할까요? 가장 역점을 뒀다고 할까요? 아마 우리가 금년도에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계 전체로 봐가지고는 정부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대립이 이렇게 볼 텐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노동조합들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연맹 그리고 보건의료연맹 그리고 또 철도노조문 등등 이런 쪽 경우는 사실은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체 교섭하면서 파업까지 안 가고도 해결이 됐다든지 하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특히 여성들 경우 문제인데요. 육아휴직 갔다 오면 승진도 안 돼요. 육아휴직에 승진을 차별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차별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시정명령까지 내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금년도에 중요한 일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좀 투쟁적이다. 어떻게 하면 파악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그런 흐름을 조금 본격적으로 강조하시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새로운 제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ADR를 강조하고 계시고 요즘 노사 환경도 바뀌고 그런 형태도 달라지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까? 대안적 분쟁 해결이 사실은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천진국 경우에는 노동 분쟁을 법원으로 가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원 가면 사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화해나 조정을 많이 쓰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구태업 파업까지 안 가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하도록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구태업 법원에 가고 또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는다고 시간 오래 끌 거 없이 당사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대안적 분쟁 해결이죠. 그러니까 파업을 대신하는 조정. 그리고 법원의 어떤 소송이나 그다음에 판정을 대신하는 화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대신하는 조정.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대신하는 화해. 이거를 대안적인 분쟁 해결 제도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청자들께서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노동법에는 우리가 파업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잖아요.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조정을 불과 10일? 그리고 길어봐야 15일 만에 다 마쳐야 됩니다. 10일이나 15일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말 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로 조정을 하려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 시청 들어오기 이전에 사전에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가 하는. 그걸 저희는 사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전 조정. 조정하기 전에 하는 거요. 그리고 혹시라도 파업에 들어갔다면 파업 들어간 이후에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그래서 사전 조정, 사후 조정 이런 부분을 저희는 다 같이 합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안적 분쟁 해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조정만이 아니고 사전 조정, 사후 조정 이런 부분을 같이 섞어 쓴다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있는 조정의 기간이 워낙 짧아서 노사에 일단 화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이나 사후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이 파업을 막은 올해 대표적인 사례 좀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 그 버스 경우는요. 사실은 해마다 정말 참 파업 직적까지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찌감치 해결이 됐죠. 그게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전국 버스로 다가가서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병원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는 사전 조정을 했고 또 일부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 파업 이후에 며칠 되질 않아서 대부분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후 조정을 통해서 병원에 마비라고 하는 건 없었죠. 그게 특징이고요. 철도 경우도 사실은 철도가 추석 전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다 졸이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사전 조정, 사후 조정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포스코가 파업만 한다고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파업을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사전 조정, 사후 조정 같이 섞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이번에 어떻게 노사관계가 잘 안정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전, 사후 조정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우리가 두 개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장. 사업장. 전국 사업장이 맞겠죠. 그건 중앙노동위원회 오고요. 그다음에 한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장들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네, 우리 광역시도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 분들이 가서 노측과 사측과 함께 앉아서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의 경우는 저희가 일종의 직접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철도의 경우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노사의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다시 또 노동위원회에 와가지고 다시 회의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본다면 좀 중요한 그런 사업장들의 경우는 현장까지 직접 나가가지고 저희가 의견 청체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노동위원이 찾아오시죠. 노동위원회로. 네. 네, 그럼 파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다음날 버스가 선다, 지하철이 선다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밤늦게 타결되는 거 있는데. 그런데 함께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병원 경우는 오후 6시에 해가지고 새벽 6시에 타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국에 26개 병원이 사실은 이제 공동교섭을 했거든요. 26개 병원 타결하는 날은 뭐 이렇다 딱 끝나고 보니까 새벽 6시고. 그래요? 포스코 경우도 새벽 한 4시 가까이 돼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짜 마라톤 회의를 하죠. 그런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가 뭔가 산업 평화를 앞당기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법으로 조금 뒷받침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법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간과하고 있죠. 대부분의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일 내지 15일 내에 어떤 조정. 노동법의 조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노동인의 판정. 뭐 이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법에 간간히 이제 이런 ADR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면 너무나 법이 허술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심지어 독일, 일본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ADR법이라고 그래요. 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쟁을 좀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도 꼭 필요한 게요.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이런 ADR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ADR 필요성이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을 비교했더니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이 훨씬 더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그렇죠. 노동조합 없는 기업이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주로 노동조합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은 지금 사실은 방치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형 사업장들은 큰 필요성은 안 느끼는데 소용으로 갈수록 크게 느낀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분쟁이 다양해지잖아요. 보용이 다양해지듯이.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가 ADR법은 빨리 재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안을 이제 좀 국회와 먼저 상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환노위에서 제가 국회에 ADR법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즉식으로. 그래요? 아까 잠깐 중앙노동위원회 역할 중에서 구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이런 걸 하면서 성차별 관련 육아휴직. 성차별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저출산 상태에서 이런 차별적인 제도가 있다는 게 큰 문제일 텐데 당시 국료위가 어떻게 판단을 한 거고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차별로 보면 간접차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차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1심에서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건 차별이 아니라고 봤고요. 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아니라고 봤고.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건 차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차별로 봤던 근거는 뭐냐 하면 아니,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 경우가 쓰게 되면 승진이 안 돼요. 아, 여성의 경우에는 승진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기회는 다 주는데. 더군다나 그 회사가 놀라운 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IT 회사고요. 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도 셉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사가 그다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 여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출산율 이야기 했지만 아니, 그러면 육아휴직 때문에 캐리아가 다 끊긴다 그러면 누가 자꾸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거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노사만 해결해줘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 저희가 1심을 뒤집고 재심해서 차별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육아휴직의 경우에 뭔가 승진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 기업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차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미 있는 그런 판정인데 혹시 또 다른 그런 유사한 비슷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에 하여튼 글로벌 탑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 경우가 성희롱 문제 때문에 어떤 직원 한 사람이 2차 가해로 몰려서 해고를 당할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회사는 첫째 분위기가 약간 남성중심 문화였어요. 큰 기업, 글로벌 기업인데. 글로벌 탑기업입니다. 글로벌 탑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제조업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직원 한 명을 해고한다고 그 회사가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당사자가 충분히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회사의 조직 문화 전반을 바꾸는 쪽으로 저희가 화해를 어떻게 보면 좀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노사모도 화해를 받아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조금 더 글로벌 기업답게 양성평등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뭐 우선 AI 시대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노동 법률 지식 이게 자기 몸에 지금 와닿는 거거든요. 사실은 해고 사건, 징계 사건 일반 근로자들이면 누구나 이렇게 부딪히고 심지어 사업주들 경우는 그 법을 잘 몰라서 오히려 사업주들이 사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요? 사업주가 근로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명확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에서 말하는 그 절차를 안 지키게 되면 그게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당한 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동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전체를 업무 혁신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 자기 사건 또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건 어떤 판정이 내려져야 될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권리구제 신청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고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자기 사건 비슷한 거를 조회해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권리침해당했구나. 아니면 이건 내가 권리침해당한 게 아니구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내년에는 디지털 노동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보호부까지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